이건만 이건 뺏으면 되지? 안 돼 우리 거 없어졌어 지금 누가 누가 지금 가져갔어 벌써? 벌써 없어졌어? 양수야 그걸로 다 올랐는데 누가 얘기 안 했어 고맙다 네? 고맙다고 세탁기라고 얘기하는 거 고마워 나 진짜 왜 그래? 아니 너 뭐야? 야! 나 진짜 잠깐만 잠깐만 3개가 있는데 나 진짜 얘기 안 했어요 야! 나 진짜 아니야 어? 야! 너밖에 없어 니가 부렀지? 당신야 나를 부려 너 3개 니가 부렀지? 나 아무것도 안 해 야! 얘 같은 팀이 너 좀 이럴 수가 있어? 어? 지금 내려고 가자 남편 지금 30년 전 토끼한테 풀어주고 있어 너무 부를게 난 숙제를 숙제를 떠날 겁니다 남편 빨리 일로 와 지금 그럴 때가 아니야 토끼랑 살 거야 아빠가 내 몸 왔어 지금 저 집에 정신이 나지 내가 나 우리도 놀랐어 내가 얘기 안 했어요 형 알죠 형? 왜 이광수 이광수 하는지 이제 알겠네 다시 한 번 알겠어 또 와 낫지 말았었어야 했어 이게 무슨 얘기에요? 아직 아무것도 안 돼서 언제까지 얘기 안 해? 지금 아버님이 많이 화가 나셨으니까 넌 좀 상체 좀 하고 와 아니 형! 형 날 이렇게만 된 거 아니에요? 돌아다니다 와 아빠! 왕수야 왕수야 돌아다니더라 아빠! 다음 시에 유학 가 나 아니라고요 유학 가 유학 떠나봐요 떠나봐요 나 진짜 아니에요 웃겼다 그때 우리 마을에서는 어르신들이 모여서 회의한 결과 너를 내놓기로 했다 저랑 아들이 격위를 짓으면서 다 찾아봐요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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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기 아우 아닌가? 찾았어 찾았어 야 아이라 죽여 야 야 야 야 하라는데 이제 끝이야 이제 끝이야 야 야 이제 우리 모아 모아 이제 열 개 다 모았어 열 개 다 모았어 그럼 뭘 할까? 모아? 아 어! 야! 야 도망가! 야 도망가! 도망가! 야 그냥 도망가! 야 그냥 도망가 찍지 말고! 찍지 말고 도망가자고! 빨리! 나한테! 도망가! 빨리 누세! 빨리 누세! 빨리 가! 빨리 가! 자 저기요! 지금 몇 개야? 야 그 거야 야 그 거야 지금 몇 개야? 한 개야? 지금 몇 개야? 둘! 네! 여섯 개! 이것도 세 개 너가 빨리! 너? 너? 너! 아홉 개! 하나 어딨어? 하나! 하나 깜짝이 하네! 내가 하나 지금 뺐는데? 줬어? 좀 줬어! 아홉 개야! 둘! 네! 열었어! 열었어! 보이지? 잠깐만! 빨리 열어 빨리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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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! 세! 다 넣었어요! 네, 빨이 세! 넣었어요! 넣었다고! 넣었어요! 끝났다! 아홉 개야! 하나! 하나, 둘! 저쪽 서글서니 이겼어 이겼어 여기 둘 저도 여덟 개론네 이게 맞아 그게 맞아. 그게 맞아. 마늘마늘물. 상하 중에 하나는 물을 벌리고. 오케이. 자 그럼 이쪽이. 이렇게. 자 상자가 앞으로 내리셨죠. 이게 드디어 상자를 개봉할 거예요. 우리 어머님이 제일 궁금해하시는 게 이건데. 자 한 번. 한 번 개봉해 볼게요. 이게 뭐야. 어? 뭐야? 돈이야? 왜 안에서 쓰느냐. 아 그게 큰 거구나. 아아하야 뭐야 하야. 이게 뭐야 이것도 하자. 이게 좀 크다. 이게 크네. 얼마나 커? 이거 크다. 되게 많이 담아만 크는데. 우와. 흔해진 재료는 인정하지 않아요. 네 알겠습니다. 지금으로부터 100초. 100초? 출발. 왜 이렇게, 왜 이렇게. 무슨 일로 있어. 왜 이렇게 만들어. 뭐 할까요. 뭐해. 뭐하러. 김치 김치. 김치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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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김치. 김치 하나. 야 나 이거 없어져?